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앞으로 만들어질 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 대표를 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며 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경 기자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궐기대회와 상경지표를 이끌었던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범대위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범대위는 지금까지 재난법에 의해 신고되고 보상한 주택 이외의 피해도 구제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또 다른 피해 시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실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으니까 예외 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칫 총선과 맞물려 피해 주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공백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선 체제가 돼가면 상당히 활동이 미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완전히 제정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하고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 주민 위촉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손해사정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전문적 의견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9명 중에 최소한 2사람. 지난해 12월 27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어 포항시민의 요구가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청 직제를 개편하면서 포항지진 수사를 맡고 있는 전담부서를 폐지하자 지진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폐지한 것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범대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폐지는 과학화와 전문화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없도록 수사능력을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며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경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김석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용산 진압 책임자인 김석희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고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 개선, 권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이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